목적격 관계 대명사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는 거가 많이 열려있네. 노초등부 끝났으니까 닫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후, whom, 위치, death 이런 것도 있었고 생애학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문장이 나오다가 끝에 선행사 도맨이 나온 다음에 관계사들이 whom 같은 게 있겠죠. whom 어쩌고 저쩌고 뒤에는 whom, i, like 할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두 문장 분리 했을 때 그때 여기에 whom이 end와 그 다음에 선행사 도맨을 쳐다보고 어쩔 수 없이 힘이 되어서 문장의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end 거꾸로 합칠 때 end가 사라지고 힘도 사라진 대신에 이 자리에 whom 같은 게 나타나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는 그런 것을 보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뭐 조사해보는 거 어휘는 일단 크로스의 뜻은 뭐고 건너다란 동사고 어크로스는 오케이 그래서 품사가 뭐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across the river 하면 강 건너편에 라는 뜻으로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을에 대한 대답 전치사 하는 일이 명사를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떤 시정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했었습니다. 크로스는 동사고 어크로스는 전치사니까 동사를 써야 돼. we have to have to have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뭔가 의무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가 와야지 we have to across 있다고 해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there is a street that we have to cross고 그 다음에 뜻은 뭐다? 우리가 가로질러야 할 도로가 거기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질러야 할 도로가 거기에 있다. there is a street 도로가 거기에 있네. 도로는 도로인데 어떤 that we have to cross. 우리가 건너가야만 할 도로가 거기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될 테니까 there is a street 더하기 오케이 그러니까 좀비 자리는 크로스 뒤에 있고 그렇다면 the street가 크로스 동사에 무슨 어 자리에 목적 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that 이외에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위치되고 그 다음에 생략까지 가능하겠죠. 생략해서 there is a street we have to cro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지 목적적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mma showed me the dress which she had bought 이 뜻은 뭐고 Emma가 보여줬답니다. 어 나한테 보여줬다. 오케이 그녀가 살 드레스를 그녀가 구입했던 드레스를 나한테 보여줬다. 여기에 쉬는 Emma 되신 것 같습니다. Emma랑 애가 나한테 드레스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 드레스는 뭐 그녀가 만든 드레스도 아니고 선물받은 드레스도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내돈내산한 드레스를 자기가 본인이 구입한 그녀가 구입했던 드레스를 나에게 보여줬다. 보여줬다. 나 이거 샀어. 됐습니까? 새 드레스 사고 나한테 자랑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고 Emma showed me the dress 더하기 She had bought the dress She had bought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인 더 드레스가 동사인 by 여긴 헤드보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헤드보트의 목적어 다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사가 위에 위에 거랑 거의 같네요. 둘 다 선행사의 성격이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황깨대명사가 나온 곳은 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Witched Death 생략이 가능하다. Emma showed me the dress She had bought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아요. 현재 완료면 She has Boat 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완료라고 배웠습니다. 중2 1학기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Head 플러스 PP 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걸 보고 과거완료시제 라고 합니다. 과거완료시제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인데 3학년에 중요 문법으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거완료시제라는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첫 번째 문장은 Emma showed me the rest 더하기 she had boat it 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 두 문장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두 문장이 우리가 관계사 구 라 그럽니까? 관계사 절이라고 합니까? 주거동사 두 번 등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사도 자연스럽게 두 번 나올 거고요 Emma 보여줬던 거에 시제가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가 구입했다라는 표현은 과거완료로 표현되어 있죠 그니까 자 그러면 과거완료는 어떨 때 쓰는 거 같아? 과거완료 과거보다 더 앞선 행동 과거보다 더 과거에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시제가 뭐다? 과거완료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과거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완료 시제 중요한 시제로써 배우게 될 건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동사 절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장 속에 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 시제적인 표현을 영어 표현에서 시제적인 표현을 시제 그 동작의 행동이 어느 시점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행동인지 됐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제 중의 하나가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의 행동을 표현하는게 head plus pp입니다 이걸 보고 과거완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The man whom you saw was not a famous actor 해석은 그렇죠 지금 끊어있기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해석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뭐 해보자 그럴 거다 초간단 버전 해보자고 하는 거죠 초간단 버전은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군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was not a famous actor죠 됐습니까? 그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 He was not a famous actor 그럼 내가 또 정보가 부족하니까 Who was not a famous actor? 라고 되묻겠죠 조금 정보를 하나 줍니다 The man was not a famous actor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One man was not a famous actor 어느 남자가 네가 어제 봤던 남자가 The man whom you saw was a famous actor 정보의 양이 자꾸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He was not a famous actor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는 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쭉 가고 쏙 뺀단 말이죠 The man was not a famous actor And you saw 힘 그래서 이 자리에 힘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비는 때려잡자 It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It이 있으면 안 된다 전부 다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에 That이 아니고 And로 바뀐다 진짜 그러면 여긴 반드시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의 역할과 It의 역할을 하는게 Which나 That이었는데 Which나 That이 아닌 And가 있으면 명사가 되살아놔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Emma showed me the dress And she had a boat It 여기에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닌 단순 접속사로 바뀌어 And나 이런 걸로 And나 뭐 내용에 따라서 And나 But이나 Or나 So 이런게 올 수 있는데 제일 뭐 만만한게 And And She had a boat It And 여기에 It이 없으면 또 틀려 됐습니까? 아주 사소합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이런 It It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It이 있으면 좀비라고 때려잡아야 되고 반대로 여기에 그냥 단순한 관계사가 아닌 접속사가 왔다 And 같이 있으면 She had a boat It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킨 문장은 Okay Whom 입니까? 위치입니까? 일단 해석하면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문장인가봐 해석하면 해석을 뭐 쓸데없이 너무 우리말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 누가다부터 일단 처리하세요 누가다 Alex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로 독일에서 하고 싶습니까? 독일에서 말했다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가 뭐니까 한국에서가 뭡니까? 한국에서 인코리아 겠지 그럼 독일에서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인저머니라고 해야지 독일에서가 되는거죠 저머니는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먼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코리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코리안의 뜻은 뭐 이런 국가형용사형이라고 하는데 국가형용사는 자국어가 있는 경우에 세 가지 뜻 자국어가 없는 경우에 두 가지 뜻입니다 코리안은 그래서 세 가지 뜻이죠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고리안은 한국어로 한국어 이럴 오 독일에서 독일의 국가형용사형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뭐의 어느 나라의 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 이 형태들은 제펜니즈 어메리칸 스페니쉬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뭐의 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 그 나라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 그때는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의 뜻이지만 형태적으로 국가형용사형이라 하고 자국어가 있는 경우에 그 나라 말 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 in German German의 뜻이 독일어겠지 그러니까 엘렉스가 말했다 어떻게 독일어로 말했대 독일어로 영어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독일인으로 말했다가 아니니까 무슨 의미인게 독일어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위치죠 엘렉스가 말했습니다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어는 독일어인데 어떤 독일어로 which we couldn't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알렉스는 독일어로 이 식으로 얘기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하면 but we couldn't understand German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understand 자리에 뒤에 it이 목적어로서 오게 되었는데 있으면 안되고 여기에 German이라는 명사가 understand 동사에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할 녀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나 생략 생략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Alex spoke in German we couldn't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위치가 아니고 위치나 대시 아니고 뭐가 있다면 but이 있다면 여기 반드시 잇이 있어줘야 된다구요 Alex spoke in German but we couldn't understand it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석하면 뭡니까 내가 받았다 편지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그가 지난주에 보냈던 편지를 받았다 두 문장 불리 I receive the letter end 뭐라고 그 다음 end he 그렇죠 이 자리에 샌드 동사 헤드 센트에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인 더 레터가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살았으니까 목적에 관계대명사하고 위치 death 생략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있으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받았던 거 내가 받은 행동 했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보내고 나서 받은 거야 받고 나서 보낸 거야 그래서 보내는 행동을 과거의 행동보다 더 과거에 했다라고 표현하려고 헤드 센트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시제로 하고 과거 완료 시제로 하고 어떤 어떤 쓰임새가 있다 과거의 행동보다 더 과거에 먼저 이 행동이 이루어졌음 선행한 행동임을 나타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리라라 입니다 레코멘드의 뜻은 추천하다 원더풀 하고 같은 말 중에 T로 시작하는 테라픽 트래픽 아니고요 트래픽은 교통 교통 상황 이란 뜻 추운가요 테라픽 이렇게 하면 그레이트 원더풀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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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싱 이런 뜻이다 단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 칼리라라 그는 내가 어젯밤에 너에게 말했던 그 기자래요 누구는 누구는 우리말 끊어있기 누구는 그는 어떤 기자다 그 기자이다 그는 기자다 기자는 기자인데 어떤 기자인지 관계사절로 뒤에 붙여놨네요 완성시키면 대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자친구 음 아이 토오드 유 어버 렛스나잇 키즈 더 리포터 로 음 아이 토오 디어버 렛스나잇 됐습니까 두 문장 불리 히즈 리포터 그런 기자다 그 기자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히이라고 여기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이 자리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관계사를 사용한 경우에 접속사에 엔드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he is the reporter and I told you about him last night 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후훔 선행사가 사람이며 격이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가 총 네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후훔 death 생략 그렇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he is the reporter I told you about last night 이렇게까지 생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나는 올리비아가 추천해준 뮤지컬을 보러 갔다 OK 그래서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해준 뮤지컬을 뭐하기 위해 갔다 보기 위해 갔다 OK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그러면 틀리겠죠 당연히 recommended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recommended도 사실은 틀렸어요 칸이 원래는 한 칸 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보러 간 게 무슨 시제로 표현돼있어? 과거 시제로 표현돼있죠 그럼 올리비아가 추천했던 거는 내가 가는 행동한 거 보다 더 과거니까 사실은 which Olivia had recommended라고 하는 게 시제를 정확하게 지킨 표현이겠죠 방금 head recommended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 and 그렇죠 recommend 동사의 목적 목적어가 서생사 자리에 갔으니까 이 자리에 recommended 뒤에 이 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칼리라 랍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들은 훌륭하다 OK 그래서 어떤 무엇이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은 어떻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초간단 버전 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OK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문장은 결국 they are wonderful이야 핵심 그것들 끝내줘 they are wonderful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간단 버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보고 있다 관계사들이 문장의 끝에 삽입된 것이 아니고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wonderful 엠사 se for another see okey 그러니까 어떤 취업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이 장문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두가지 품사는 제발 집어넣을 때 신경써야 됩니다 첫번째는 뭐하고 명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사 명사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거 따져서 복수형 혹시 써야되는거 아닌가 단수형 아닌가 이런것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이게 영어랑 우리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번째 동사는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시제라든지 아니면 혹시 투구정사 들어가야 되는가 동명사 현재 분사 뭐 아니면 입장밖에는 어떤 cpp형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신경쓰면서 동사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문제 유형 중에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온거 같습니다 당연히 언제 작곡한 곡이 언제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작곡한 곡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작곡이 완성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조선압보다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작곡하는 행동은 당연히 무슨 시제한 행동이다 그녀가 무슨 시제한 행동이다 오케이 그래서 the songs which she composed for me they are wonderful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e songs are wonderful 더하기 더하기 더 송즈가 다시 어딘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day나 there나 dame이 될텐데 이거와의 제목이 목적격 관계되명사니까 dame으로서 어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dame은 당연히 자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리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dame을 때려잡아라 composed dame이 되어 있으면 얘를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the songs are wonderful and she composed the songs dame for me she composed dame for me 됐습니까 자 두 문장을 목적격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이즈던무비 스케어링 하고 같은 말은 이즈던무비 스케어링이야 이즈던무비 스케어드야 오케이 그래서 스케어드의 뜻은 스케어로부터 우리가 따져보는 스케어의 뜻이 겁주다죠 그러면 스케어링의 뜻은 겁주는 이고요 스케어드의 뜻은 겁먹으니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고요 이디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가 겁을 먹었니 라고 묻는 겁니까 그 영화가 겁을 주니 라고 묻는 겁니까 오케이 영화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겁을 먹습니까 알겠습니까 익사이트 그러니까 스케어링무비야 스케어드 무비야 이 질문 했던 겁니다 스케어링무비입니까 스케어드 무비입니까 스케어링무비를 보고 I am 스케어드는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스케어 이즈 더 무비 스케어링 이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즈 더 무비 익사이팅 이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이 이즈 더 무비 인테러스팅 이라고 묻겠죠 이거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건 나중에 뭐랑도 연결되냐 분사의 명사수식 이라는 것도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 능동의 뜻인지 수동의 뜻인지 이 자리에 들어갈게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스케어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 없고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는 것은 뭐 1단계는 뭐 하란 얘기고 각 당연히 몇 개의 문장일 테니까 두 개의 문장이니까 각각의 문장을 해석하는 게 첫 단추라 했죠 두 번째 단계는 합친 해석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두 문장 중에 관계사절로 변할 문장이 어느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하기 반복된 것을 찾아야죠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피자 워드 딜리셔스 그레이스 메이드에 뜻은 그레이스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말 해석 합쳐진 것은 오케이 그러면 이 해석 탐으로 얘가 관계사절 하기로 했네요 만들었어 다에 다 자 떨어지고 만들었던 이라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더 피자 잇 맞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더 피자 위치 그레이스 메이드 워즈 딜리셔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면 되겠고 초간단 버전은 It was delicious 그거 맛있었어 What was delicious? 더 피자 워즈 딜리셔스 What 피자 워즈 딜리셔스? 더 피자 위치 그레이스 메이드 워즈 딜리셔스 어떤 피자가 맛있었는데 What 피자 워즈 딜리셔스? 그레이스가 만들었던 피자가 맛있었어 더 피자 위치 그레이스 메이드 워즈 딜리셔스 절대로 이 자리에 잇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1단계 2번 문제 1단계 그 남자애 매우 잘생겼다 나의 시스터가 그와 데이트를 했었다 2단계 시스터가 데이트 했던 남자애는 매우 잘생겼다 그럼 얘가 관계사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은 The boy와 him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The boy whom my sister dated is very handsome 초간단 버전 됐습니까? He is very handsome The boy whom my sister dated is very handsome 그래서 이 자리에 힘이 절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The boy is very handsome and my sister dated였으면 힘이 있어야 된다구요 접수사가 사용되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관계사가 사용됐을 땐 좀비가 되었으니까 때려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적인 경우에 Who whom that 생략 The boy my sister dated is very handsome 됐습니까? 생략되어 있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곤란스러워하고 관계자가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1단계 그 영화 무섭니? 니가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2단계 2단계 니가 보고 있는 영화는 무섭니? 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관계사절 될 거고 반복된 것은 더 무비와 잇 그래서 합쳐진 버전은 OK It'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It'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그렇죠 그쵸 It's scary? 그거 무서워? 라고 물은 거야 그랬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보를 좀 더 넣어서 그 영화 무서워 It's the movie scary 니가 보고 있는 중인 영화 무섭니? It'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OK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칼질을 합니다 니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니?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일단 1단계 1단계가 아니고 끊어 읽기 누가 너는 무엇을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뭐 했니 찾았니가 될 거고요 2번 어떤 누구는 내가 만났던 그 여자는 뭐였다 가수였다 일단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니는 누가다를 누가니 만든 걸로 시작하겠죠 시제는 뭔거 같아요 과거 그러면 넌 찾았니를 과거로 표현하면 is you fin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데다 보면 되겠네요 the key ok 그래서 언제 찾았니 과거에 찾았니 언제 찾았던 것을 정확하게 하면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대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과거에 찾았니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had lost 됐습니까 이럴때 써먹는게 뭐고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거 아 뭐야 대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과거에 찾았는지 물어보는게 논리적으로 얘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 머릿속 논리속으로 이게 말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지금 관계사 하는 김에 뭐도 하고 있다 대과거 시제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학년 때 시험 범위안에 들어가는거니까 미리 만나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전체 시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가수였다 이걸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워먼으로 시작하겠네요 더 워먼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전체 시제는 유명한 가수였다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전체 시제는 유명한 가수였다 내가 언제 만났던 여자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가 언제 유명한 가수였다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다 만났던 시점인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다 라고 동일 시점이죠 이거 만났던 행동과 유명한 가수였던 그 상태가 같은 시제인 과거 시제로 표현 되어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간단하게 더 워먼 아이맨 워즈어 페이머스 싱어 이렇게 돼 있어도 해석하고 관계사가 숨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 하면 뭐가 된다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경우에 초간단 버전을 하면 좀 더 문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she was a famous singer who was a famous singer the woman was a famous singer what woman was a famous singer the woman i met 내가 만났던 그 여자 okay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death은 무조건 death을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의 death을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death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배운다 했었습니다 okay 이게 지금 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고 조금 수정해서 100%와 98%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상 다 골라라 그래서 1번 who that the woman that is from Mexico works for the company 해석은 해석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멕시코 출신이 그래서 관계사 절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잘 찾은 해석이었구요 멕시코 출신인 그 남자는 일한다 그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초간단 버전은 워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관계사 절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 왜 삽입되어 있냐 하면요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사 절이 삽입됩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관계사 절이 끝남과 동시에 동사가 등장하겠죠 왜냐하면 영어 문장의 기본은 주어 동사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게 문장의 끝에 들어 있는 것보다 좀 더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work 따위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꾸 초간단 버전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work가 써 있으면 그렇다면 초간단 버전 해봤더니 뭐가 된다 he work for the company가 되고 있는데 he 뒤에 동사와 원형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는 없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works의 형태가 되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된 문장 아 참 트러스트의 뜻은 뭐던가요? 그리고 뭐 트러습니까 이게 뭐 이놈씨끼야 안 찾아올래 진실 였다 진실 tell me the truth 실내 실내하다 믿답니다 트러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넣어서 읽어주세요 테일러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공식적으로는 덴만 답일 겁니다 됐습니까? 테일러 is the only one I can trust 여기에 원 대신에 쓸 수 있는 이 문장에 해석이 못 봐요 테일러 is the only one that I can trust 테일러 is the only one that I can trust 테일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난 테일러만 믿어 테일러 is the only one that I can trust 테일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이 원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겠어? 내용상 person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나 who's 따위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뒤에 요거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테일러 is the only one I can trust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행사에 뭐가 보이냐 하면 the only 로 꾸밈을 받고 있는 선행사죠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그래서 뭐를 선호한다 거의 98% death를 선호한다 하지만 목격격이라서 생략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테일러 보니까 남자 이름인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I can trust him 하면 좀비니까 때려다 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된 문장은 뭐다? 오케이 The pigs ate all the apples that were on the ground 내 뜻은 뭐고?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있다면 선택 가능합니까? 자 안 되는 게 공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선행사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이런 거 배웠죠 선행사가 올 같은 걸 내 꾸밈을 받으면 특별해진다고요 그니까? 그래서 The pigs ate all the apples that were on the groun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은 생략할 수 지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영어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빨리 키겠죠 The pigs ate all the apples on the grou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that were on the ground 이때는 관계사 저리 형중사 역할을 하고 있는거고요 얘를 생략했을 때는 이것만 남게 되고요 얘를 보고 그리고 얘가 뭐니? 라고 부르구나 이런거 가지고 만들었네 니까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 구 라고 부르고 전치사 구 도 형용사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치사 구는 When, Where, How, Why 가 되거나 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The pigs ate all the apples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모든 사과를 먹어 치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와이제스트 오케이 Mr. Brown is the wisest man that lives in this town 내 뜻은 뭐고 에이 계속 이상하게 하시네요 Mr. Brown이 주어인데 이 마을에 사는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운 씨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엔 선행사가 뭐가 보입니까 The wisest man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또 특별했습니다 이번엔 최상급 때문에 특별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후가 있다면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생략할 수 됐을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용적으로는 어떤 버전이 가능하냐면 Mr. Brown is the wisest man in this town 그래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계사 댓과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프리지 프리지는 원래는 냉동고인데 뭐 여기 오렌지우스를 냉동고에 넣진 않겠죠 냉장고라고 리프리지레이터 컨퍼런스의 뜻이 뭐고 그럼 같은 말은 미팅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란 단어도 곧 그래서 만나보게 될 겠지요 자 칼질 하랍니다 나는 냉장고에 두었던 오렌지우스를 찾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엇을 누가 냉장고에 뒀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왜 되살리냐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두었던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어떤 도구인데 지금 여기에 이거를 구로 표현합니까 절로 표현합니까 절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녀석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문법이 뭐니까 관계사절 문법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써주는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난 내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오렌지우스를 찾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난 찾을 수 없다 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풋은 몇번째 풋이에요 당연히 이 속에 뭐 들어 있다 디드가 들어있는거죠 언제 넣어뒀던 걸 언제 못찾겠대 그렇죠 과거에 넣어뒀던 것을 현재 못찾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풋의 변화가 규칙 변화로써 푸티드 푸티드였으면 여기에 푸티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푸푸푸시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98%입니까 100%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지는 위치 탭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거 있죠 생략 그리고 좀비 위치는 이 자리에 잇이 있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좀비의 위치도 우리가 좀비의 위치 좀비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이 선행서가 목적어가 되어서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그냥 간단하게 진짜 줄여서 좀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일부러 문장 속에 좀비를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렸냐 라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좀비의 위치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또 하라네요 아우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면 내가 왜 조사해오라는 얘기를 안했을까 어쨌든 문제부터 풀고 어텐더에 대해서 좀 조사 좀 마치겠습니다 클라라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다 누구는 클라라는 어떤 누구다 유일한 학생이다 아유 유일한 하니까 머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지 컴프렌스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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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했던 것은 과거 시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death은 100%입니까 98%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the only가 보이죠 됐습니까 허랭사인 student가 the only의 꿈임을 받고 형용사인 the only의 꿈임을 받아서 특별한 허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eath을 쓰는 걸로 생략할 수 없죠 뒤에 attended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1문장 2문장 분리하면 clara is the only student and she attended the conference 이런식으로 분리가 됐고 죽격관계대명사 겠다 어텐드에 대해서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할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어텐드는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녀래요 누구는 어떤 누구다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녀다 뭐 이런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선의 문장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그가 가장 귀여운 소년이라는 것을 현재 시절에 했고 내가 아는 것도 현재 시절로 표현해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death 100이다 98이다 다 아니다 98이죠 하지만 뒤에 니까 뭐는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he is the cutest boy i know 그래서 death과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 자 어텐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어텐드는 일단 성격이 누구 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얘 성격은 이 녀석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선생님 어텐드 앱 더 미팅 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텐드의 뜻을 그냥 참석하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다는 얘기는 누구 같다는 얘기기도 하고 엔터 더 룸 또 메리 미 메리 윗 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도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디스커스 뭐하다 토론하다 였습니다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 하면 안 돼요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메리 미 엔터 더 드룸 비지 코리에 어텐더 미닝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동사인데요 정식 명식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라고 얘기하고 타동사는 삼형식 만드는 동사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삼형식이 무슨어 있는 문장이었더라 목적어 있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고처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목적어를 전치사에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텐드에 대한 얘기는 안 끝나고요 어텐드랑 같은 표현이 비 프레젠트 앳입니다 비 프레젠트 앳 이것도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젠트를 보고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프레젠트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프레젠트 맞아요 여러분들 프레젠트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뭡니까 선물이죠 근데 선물이란 뜻 이외에 앞에 비동사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삼형사 뜻도 있단 말이죠 어디 어디에 참석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표현은 미스가 있겠죠 됐습니까 빠뜨리다 미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 쓰라는 건 이렇게 써있으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뭐 이거 하라는 얘기죠 맞죠 1단계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the same wallet 그래서 1단계 저것은 동일한 지갑이다 내가 그 동일한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단계 저것은 내가 잃어버렸었다 해서 다 다 떼 버리면 되겠죠 저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동일한 지갑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뻘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눈에서 형광펜 여기 발사했죠 그래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됐습니까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그래서 98%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괄로 하면 되겠죠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단계 Peter is the first boy Julie loved him in life 1단계 그러면 번복된건 Peter the first boy 킴이죠 근데 우리가 만든 2단계에서 만든 문장의 해석이 이 피터는 줄리가 평생 사랑했던 첫번째 남자이다 그니까 이 녀석이 관계사절로 변하면서 피터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더 퍼스트 보이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더 퍼스트 보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선행사는 더 퍼스트 보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가 보이냐면 더 퍼스트가 보이고 있고 선행사인 보이가 특별해졌죠 그래서 하나로 합치문장은 뭐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줄리 러브드 보이고 어차피 여기 힘이 변하는 거 보이고 있죠 그래서 that은 괄로하면 되겠다 생략할 수 있고 아니면 관계사를 쓴다면 98% that을 써야한다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in life 그리고 이 녀석은 반드시 뭐가 되어서 사라져야 된다 좀비가 되어서 사라져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I am looking for them 그래서 1단계 와 그의 괴를 봤었냐 나는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단계 오케이 그렇다면 너의 해석상 얘가 관계사절 되고 그 다음에 뭐 찾기 그쵸 겹치는 거 반복된 거 찾기죠 그래서 뭐고 The man and his dog 족과 데미조 그리고 해석상 얘가 관계사절 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오케이 이 녀석은 몇 프로 대시야 100% 대시지만 뒤에 주어동서가 존재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해서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So I am looking f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뭐가 뭐가 많냐 대니엘은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칼리라랍니다 누구는 대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시제 이 부분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생각해 놓고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작문을 할 때 고등학교에서 위에 언니 있으니까 대충 알지 않나 내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배점이 높은 거 4점짜리나 5점짜리 잘 없긴 하지만 4점짜리 배점 높은 것들이 다 뭡니까 서술형 문제들이야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를 별로 요즘 보니까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수행평가에서 잘 안 한 거 같은데 그랬다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점 높은 문제 자꾸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1 2 3 4 5 중에 선택하는 이런 것 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칼질부터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장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떤 무엇을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지 뭐 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가도 된다는 조동사 들어 있는 표현이겠죠 허락하는 조동사 들어 있는 표현이 보고요 네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이란 말은 네가 원한다 라고부터 하는데 이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시제로 당연히 표현해야 되겠죠 네가 현재 원하는 어떤 책이든지 네가 지금 가져가도 된다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대니엘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대니엘 그치 라이크 그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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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녀석은 생략할 수는 있겠다 목적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문법도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니엘 그 다음은 계속해서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가져가도 된다 라는 표현은 You may take any Books That you want 안되겠죠 You may take any books That you want 마찬가지 이 녀석은 애니의 꾸밈을 받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98% 됐을 써야 하고 하지만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가능하다 You may take any books you want 좋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선행사가 person이 선행사이지만 person이 선행사가 the only, the very, the first, the best 이런 더가 있거나 또는 all 같은걸로 꾸밈을 받거나 no로 꾸밈을 받거나 이러면 특별해지기 때문에 98% 됐을 선호하는 그러한 관계사 자리입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왓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왓은 유일하게 명사절입니다 관계사 다른 문법 다른 파트 포커스 이게 총 뭐 몇 개 포커스가 몇 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끝나는지 내가 관계사 파트 정확하게 저 앞에 다시 봐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보지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얘가 전부 다까지 나중에 복합관계대명사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외로 치고 일단 일단 복합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관계사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명사절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미리 이걸 배우고 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왓을 배우는 순간 왓이 1번 왓이 있고 2번 왓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의문사 왓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왓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왓이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얘는 자주는 출제 안 되는데요 근데 종종 출제되기도 해 그리고 나는 이 문제 출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지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왓과 관계사의 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은 이 파트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 하고 나선 갖춰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 왓에 대해서 출제된 첫 번째 경향성 높은 거 첫 번째 a 였고요 또 어떤 게 출제되냐 하면 자 얘를 됐과 비교하는 경우 많습니다 됐 자 뭐 이런 뭐 이런 거 됐 이런 거 I said I said that I was tired 보는 거 있다 진짜 그 다음에 He 뭐할까 He followed He followed What I ordered He followed what I ordered 왜 안 될까 이 자리에 됐이 오면 왜 안 될까 시험 문제에 됐이 들어가는 게 맞겠니 What이 들어가는 게 맞겠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요 이 자리에 왜 대신 맞고 이 자리에 왜 왓이 맞는지 됐습니까 일단 I said that I was tired 의 뜻은 내가 말했다 내가 피곤했었다고 나 피곤하다고 말했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I followed what I 아 이건 이상하네 He 해야 되는데 I followed what he ordered 이거 무슨 뜻일 거 같아요 뭐 Oral도 말고 Ask도 할까 Ask가 물어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도 있죠 뭐 그러면 이거 어려우면 이걸로 하지 뭐 I gave 여기다 힘 넣을까 I gave him I gave him I gave him what he asked 뭐 그러면 이거 원티드로 또 바꿔보지 뭐 좀 더 쉽게 I gave him what he wanted 쉽까요 일단 영어분장 해석은 누가다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쵸 내가 줬죠 그쵸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잖아 누구한테 줬어 어떤 남자한테 줬네 그쵸 뭘 줬대요 그가 원했던 걸 줬대요 나는 그에게 그가 원했던 것을 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말했다 내가 피곤했었다라 뭔 것이죠 둘 다 무슨 절이다 둘 다 명사절이야 내가 관계대명사 왓은 유일하게 관계사 파트에서 명사라고 명사 역할을 한다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 자리에 됐이 오면 안 돼 반대로 이 자리에 왓이 오면 안 돼 이거는 중1 때 여러분들 중1 2학기 때 블랙이 나오는 거기에서 명사절 됐 할 때 그때 배웠던 지나간 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됐이 해야 되고 왜 왓이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대짜리인지 왓짜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사 지금까지 우리가 선행사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선행사는 전부 다 모였어 무슨 품사였어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를 구분하잖아 그럼 사람 사물 동물 전부 다 무슨 품사야 전부 다 명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지가 잡아 먹어 버렸대 자기 안에 선행사를 가지게 됐대 포함하게 됐대 그러면 우리가 끊어 읽기 할 때 뭐 이런 거 해 본 적 있어 초간단 버전 자꾸 해 봤어 초간단 버전 The man I met yesterday Was of Is of famous singer 이런 거 He was a famous singer 이런 거 자꾸 해 봤잖아 그렇죠 그걸 하면서 주인공은 결국 관계사들이 주인공이다 아니면 관계사절에 구애를 받는 명사가 주인공이다 명사가 주인공이라는 거 자꾸 분명을 한 거야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관계사들은 물론 관계사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긴 하지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선행사다 왜냐하면 선행사는 명사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를 하고 있고 주어 목적어 보호가 없으면 문장에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근데 얘를 포함해 버렸어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며 명사절을 이끌며 여기서 이거 뭐 왓으로 왓 뒤에 뭐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끊어있게 했더니 어떤 동아리가 된데 이거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I gave him 원래는 이 옷은 이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 나는 그에게 그걸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give him What did you give to him 그에게 뭘 줬는데 그가 원했던 것 잇이 하는 역할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 자체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며 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되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잇이 하는 역할이 문장의 주어 It is good 하면 주어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 I like it 자리에 잇이 있으면 목적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my합이 부어는 뭐가 뭐 될 때 부어라고 했습니까 것이 뭐 문장의 형식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명사부어 형용사부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것이 것이다 될 때 명사부어의 역할을 하겠지 얘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건 뭔지 알게 할게 그렇다면 관계대변호사 왓은 손행사를 잡아먹었다고 했는데요 그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있어 손행사가 뭐였기 때문이냐면 더 띵이나 더 띵즈 같은 거였단 말이야 손행사가 더 띵이나 더 띵즈 이거 해석하면 그것 또는 그것들이지 그치 손행사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가 않단 말이야 손행사가 뭐 더 맨 이었다 그러면 정보를 담고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더 북스 더 빌딩즈 더 독스 이런게 손행사였으면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단 말이야 걔들이 사라지면 걔들이 사라진 채로 관계되면서 왓을 써버리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기껏해야 손행사가 뭐였다 더 띵 그것 그것들이었어 그냥 매우 떨어진단 말이야 원래는 관계되면서 왓은 없었어 전부 더 띵 위치 더 띵즈 위치 더 띵 데 더 띵즈 데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손행사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의미를 안 담고 있으니까 전달해 주는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하기가 싫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what으로 대체하게 됐어 그래서 이 예문은 먼저 볼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야 The thing which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이 문장이었어 그래서 그거 이 문장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초간단 버전 해보면 It was not true at all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손해 이거 다시 요것만 나눌 때 The thing was not true at all 그것은 기껏 해석해 봤자 그것이야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그것인데 어떤 그것인지 정보를 좀 더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전을 붙였어 그래서 he told me란 which he told me that he told me 붙여서 그가 나에게 말했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기껏 해봐야 해석을 했더니 그것이야 쓸데없이 길이가 길어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what he told me로 해버리자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그가 나에게 자 요부분만 해석하면 그가 나에게 말했었다 죠 그가 나에게 말했었다 인데 얘를 넣으니까 what을 붙이니까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은 was not true at all it was not true at all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왜 태어났다 손행사가 그쵸 손행사가 너무 길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얘가 정보가 별로 없다니까 얘가 무슨 무용지물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기껏 해석해 봤더니 뭐니까 그것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굳이 놔둘 필요가 있을까 알겠습니까 손행사가 정부가 거의 안 들어있는 선행사란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쓸데없이 더 띵 놔두지 말고 어떻게 어쨌든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자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어떤 것들이죠 곧 그래서 아 이 자리에 그냥 더 띵을 잡아먹은 what을 집어넣어 버리자 해서 만들어진 게 관계되면서 what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예문들 뭐 이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 얘가 다른 관계대명사는 못하는 짓을 하고 있어 선행사 없이 지가 뭐가 되고 있다 잇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what anna needs might be attention 하고 싶은 말이 뭘 거 같아 여기까지 해석하면 anna가 필요로 한다죠 근데 이렇게 붙이면 뜻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anna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일 수도 있겠다 관심일 수도 있겠다 anna랑 내가 있는데 애가 좀 관종인가봐 됐습니까 맨날 뭐 인스타에다가 다운은 뭐 먹었다 아무도 조회수 뭐 2,3 이렇게 나오는데 다운은 어디 갔다 막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걸 보고 anna가 필요로 하는 건 관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 어쨌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된다 it might be attention 이 되는 거죠 it might be attention 그것은 관심일 수 있겠구나 그거 뭐 에나가 필요로 한다죠 근데 what을 붙였더니 에나가 필요로 하는 것 얘는 분명히 그동안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가 있고 내가 이거를 뭐야 이거 야 이거 초간단 버전 뭐냐 만약에 더 띵 같은게 있으면 더 띵이 있으니까 it might be attention 이런 식으로 초간단 버전 만들었어 이거 근데 여기 뭐가 없어 선혜사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용사 역할만 하던 놈이었는데 그동안 관계되면서 딴 애들은 얘가 뭐에 역할하고 있다 명사에 역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또 다른 버전은 뭐다 what 에나 needs might be attention 하고 똑같은 버전은 뭐다 그건 초간단 버전이구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은 the thing which 에나 needs might be attention the thing might be attention 그것은 관심일 수도 있겠다 the thing might be attention the thing 뭐 무슨 the thing which 에나 needs 에나가 필요로 하는 그것은 그래서 the thing which 나 the thing that 모르게 할 수 있다 짧게 what이 될 수 있고 얘는 유일하게 모든 관계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관계사는 전부 다 형용사인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얘는 내가 끊어 읽기 할 때 뭘 할 수가 없냐면 이걸 못해 이거 할라 그러면 앞에 고민 받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얘는 자체가 그냥 명사죠 됐습니까 자 do you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자 얘는 좀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고쳐야 하냐면 이거 치우고요 얘를 i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마침표를 고쳐주세요 i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문장을 고쳐주세요 지금 이건 여기에 있을 예문이 아니야 i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기억한다 나 좋아하는 것을 됐습니까 나는 Tom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하고 얘가 그동안 얘가 지금 표시하는건 틀린거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런게 있어야지만 내가 이것만 이 시로 바꿔 쓴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뭐를 포함하고 나서 이 시였어 선행사 포함하고 나서 얘는 꾸며주는 말일 뿐이니까 주인공은 늘 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동안 했었어 다른 관계사 설명할 때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렇게 끊을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뭐가 되고 있다 그동안은 계속 형용사 역할만 하던 놈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단 말 나 그거 기억해 이거 뭐 탐이 좋아하는거 가장 좋아하는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예문이 마음에 안든다 그랬어 예문은 뭐였냐면 이렇게 돼있었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 있을 예문이 아니야 왜 여기 있을 예문이 아니냐면 이 예문은 관접의문문에 있어야 되는 예문이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자 관계되면서 왓을 다 배우고 나면 니들 뭐가 돼야 된다 왓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쵸 자 그 설명을 여기서 할게요 자 이 문장 해석은 뭐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뭐 자 너는 탐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거죠 자 이 부분에 물음표가 붙는겁니까 아니면 물음표가 안 붙는겁니까 이 내용은 해석을 해봤더니 물음표가 붙는거죠 이거 물음표가 붙는거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나요 궁금해하지 않고 있나요 궁금해하지 않고 있나요 나 기억이 안나는데 야 너는 기억나냐 탐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나 여기에 퀘스천마크가 붙는거에요 안 붙는거에요 여기에 붙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간접의문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왓은 뭐다 일본이란 말이야 얘는 의문사란 말이야 이런 대화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Do you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해석하니까 너는 탐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이 나냐 아 나 까먹었는데 너 기억나 이러고 있어 이게 물음표가 붙는거야 안 붙는거야 붙잖아 이런 대화를 하는데 야 이번에 탐이 뭐 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뭐 뭐 중요한 사람이라 치자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이라 치자 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걸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 같은걸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난 까먹었어 너 기억나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냐 하면 이 문장은 둘로 분리하면 뭐가 되냐 Do you remember 더하기 Do you remember 더하기 Do you remember 더하기 What does Tom like best? 란 말이야 너는 기억하니 탐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이 두개를 합쳤어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의 부속품으로 바뀌고 있죠 자기 혼자 독립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 혼자 독립한 문장이면 What does Tom like best? 라고 해서 무슨 의문문의 형태 형태와 어순을 유지하면 되지만 직접 의문문의 형태와 어순을 유지하면 되지만 지금 Do you remember의 목적어로써 부속품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물음표는 누구의 물음표냐면 얘 물음표가 아니야 Do you remember 때문에 생긴 물음표는 말이야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 퀘스천밖고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단 말이야 대화의 내용상 나 기억 안나는데 너는 기억나냐 뭐 좋아하지 이러고 있잖아 자 직접 읽어 이거 없앴어 이거 없애고 What does Tom like best? Tom이 뭘 가장 좋아하지? 라고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난 기억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 기억하고 있다면 걔 피자 좋아하잖아 He likes to be the best 라고 답을 해 주겠죠 내가 궁금해하는 question mark 붙은 것에 대해서 자 여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 문장은 이거 해석하면 나는 나는 Tom이 가장 해석은 이렇게 해도 돼 나는 Tom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한다 라고 해도 돼 근데 자 나는 기억한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에 question mark 붙어요 안 붙어요? 난 이 말을 한 사람이 답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나는 Tom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한다는데? 나는 Tom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을 하는데? 내가 이걸 상대방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묻겠어 안 묻겠어? 안 묻겠어? 안 묻겠지? 얘는 그러니까 물음표 붙을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두 문장 분리한답시고 What does Tom like best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냥 뭐다? I remember it이란 말이야 난 그게 기억난단 얘기야 묻겠어 안 묻겠어? What does Tom like best? 라고 묻겠어 안 묻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묻잖아 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왓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긴 글 속에 집어넣어놔야지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앞뒤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음? 아니면 안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가 확실하게 결정돼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표현이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Do you remember what I'm like best?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기억하는데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 상대방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얘가 물음표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What does time like best? 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문장만 보여주고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야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그러면 얘는 긴 글 속에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앞뒤 내용을 보니까 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What does time like best?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얘가 의문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나도 기억 안 나는데 아 나 기억 안 나는데 아 꼭 알아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한테 좀 물어보고 넌 기억하여 나는 까먹었어 이 내용이야 전체 글 내용을 봤더니 그때는 What does time like best?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 내는 건 좋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얘는 확실해 얘는 기억한다며 그쵸? term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기억한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What does time like best? 라고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관계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 두 문장 분리하면 Do you remember what does time like best? 가 됐어? 얘는 의문사지만 얘는 두 문장 분리한답시고 I remember 더하기 What does time like best? 가 아니고 얘의 또 다른 버전 이 밑에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뭐다? I remember the thing 난 그거 기억난단 말인거야 그것은 그것인데 어떤 그것 Which Tom likes best Which Tom likes best 하면 Tom likes best Tom이 가장 좋아한다 그 앞에 The thing 이 있으니까 I remember the thing 난 그거 기억나 The thing 은 no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Tom likes that Tom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을 내가 나는 Tom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한다 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이게 확실히 뭐라는 거 깨달았어요 얘가 관계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는 버전의 해석은 나는 Tom이 가장 좋아하는 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쓰는게 나는 이거 구분했어요 나 이거 의문사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라는 버전의 해석이겠지 써드릴게요 이 문장의 해석을 뭐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고 나는 아이고 얘는 이해 안되네 자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전달은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전달은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한 해석은 뭐다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이 버전으로 바꾸면 이 버전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뭐였더라 그것이 그것이 왓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더 띵 위치의 템 라이크 패스트 이게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모를걸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자 보호되는거 자 going shopping is what she wants to do 이 외모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할까 마음에 안들어 할까 going shopping is what she wants to do 일단 해석은 쇼핑하러 가는 것은 쇼핑하러 가는 것은 그녀가 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게 question mark 붙일 이 문장을 해석해 봤더니 이게 question mark 붙일 내용이야 붙일 필요 없는 내용이야 없죠 여기에다 답을 해 놓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사라고 의문사가 아니고 쇼핑하는게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확실한 관계사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건 going shopping is the thing 쇼핑하러 가는게 그거야 which she wants to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또는 여기에 the thing which 나 the thing that 로 바꿔 놓고 뒤에 봤더니 주호동사 있으니까 생략도 가능하겠죠 the thing she wants to do 또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왜 됐이라야 되고 여기에 왜 왓이라야 되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위에서는 어느게 맞을까? 왓이 맞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오케이 그러면 위에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난 네가 사과 좋아하는 거 알아?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네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갑자기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됐어요 어느 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됐죠? 밑에 거 찍을 수가 없게 됐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I know that you like apples 그쵸? 자 선생님이 tha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몇 가지 that을 배운다고 얘기했었냐면 총 8가지 9가지 정도의 that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중에 이게 세 번째 that이네요 이걸 보고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랬냐 그냥 쉽게 설명한다고 뭐라 그래 겉만드는 that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좀 덧붙였어 예를 보고 뭐를 겉만드는 that이라 그랬냐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고 그것의 학교 버전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아십니까? 자 둘 다 내가 것이라고 해석돼 지금 그쵸? 나는 안다 네가 사과 좋아한다 라는 것을 나는 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럼 뭐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안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문법적으로 what에 대해서 둘 중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봤을 때 그쵸?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한 버전은 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what do you like? 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I know what you like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I know what you like 라고 말하는 사람이 what do you like?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나는 네가 뭘 좋아하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나는 니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 퀘션마크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 내용에 안 붙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처음 니가 왓에 대해서 처음 만난 왓의 뜻이다 아니면 지금 만난 왓의 뜻이다 2번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한 해석은 난 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난 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왓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티를 내는 버전의 해석은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서 해주세요 I know the thing which you like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안 되죠 뭘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그거는 그건데 어떤 그것을 안 돼? 니가 좋아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난 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난 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얘가 지금 What do you like? 라고 할 필요가 없이 뭐다? 결국은 I know the thing이지 나 그거 알아 이러고 있어 나 그거 알아 이랬어 난 그거 알아 나 그거 안다? 그거 뭐? 어? 니가 좋아하는 그거 알아 근데 어? 사회사가 시덥잖아 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됐네 이렇게 한 녀석이란 말이야 자 선생님이 that을 써야 할 자리에 what을 써야 될 자리에 뭐가 차이 나는지를 어떤 식으로 왜 여기는 that이라야 되고 왜 여기는 what이라야 되는지 어떻게 증명했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 자리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어? 여기에 the thing을 넣어야지 여기에 the thing이나 the things를 넣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the thing이나 the things가 하는 게 무슨 어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얘 타동사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타동사란 말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몇 형식이 되어야 자기가 안정감을 느낀다? 참형식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놨더니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독립만세 할 수 있어? 없어 독립만세 할 수 있지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자꾸 뭐라 그러냐 얘는 완벽함 자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왓을 배우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that 써야 될 자리가 왓 써야 될 자리를 구분시키면서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라고 자꾸 말씀하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마음에 안 와다가 도대체 뭐가 완벽한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다 전달이 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했더니 니가 좋아한다 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여기에다가 무엇이란 질문을 할 수 있어 없어 니가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누가 저 뒤에 막 뛰어가면서 나 좋아해 이러면서 지나갔어 어? 그러면 궁금증이 다 풀렸어? 아니면 뒤쫓아가서 뭐라고 묻고 싶어? 뭐라고 묻고 싶겠죠? 어? 누군가가 다현이 보고 너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너 좋아하잖아 이랬어 그럼 내가 걔한테 뭔가 묻고 싶겠어 아니면 너 니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해서 모든 나의 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니 다 알아들였어 못 알아들였어 못 알아들었잖아 내가 뭐 좋아하는데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단 말이야 얘는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고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있는 걸 보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 도대체 예를 들어서 더 띵을 여기 어디다가 제주권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 여기 유 더 띵 라이크 애플에서 할 거야 유 라이크 더 띵 애플에서 할 거야 유 라이크 애플에서 더 띵 할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더 띵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완벽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는 완벽하니까 됐을 넣어야 돼 얘는 불완전하니까 왓을 넣어야 돼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그때 너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도저히 못 알아 듣는다고 뭐를 넣을 자리가 있다 없다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있다 없다 띵을 살펴보려고 한다 유 라이크 더 띵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너는 그거 좋아해 야 여기 더 띵은 뭔 재주로 넣을 거냐고 여기는 얼마든지 더 띵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불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예문으로 들었던 거 I said I was tired 난 내가 피곤하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얘도 어떻게 해보라 일단 이렇게 해보라고 I was tired 만 남았어 여기다 더 띵 어디다 넣을 건데 넣을 자리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He wanted에다가 더 띵 어디다 넣을 건데 He wanted the thing 넣을 수 있죠 명사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단 말이야 명사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을 때 그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그가 원했었다를 그가 원했던 것 하고 싶으면 여기는 왓이 와야 된다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왓에 산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 볼 때 뭐를 해 보셔야 되느냐 일단 뭐 거기 한번 볼까 으흐흐흐흐흐흐 뭐 이거 오늘 얘기했던 거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문제 A의 3번 문제는 이대로 놔두면 주소 이 문법 주소가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안 되고 A의 3번을 이대로 놔두면 문법 주소가 여기가 안 되고 다른 문법 주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A의 3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고쳐주세요 I didn't know를 I knew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쳐야지 이 문법의 주소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A의 1 2 3 4를 하실 때는 뭐하고 나서 두 문장 분리 후에 됐습니까 그 한 문장 속에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띵이나 더 띵즈 뭐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넣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더 띵 자리 유무 찾기 만약에 아무리 둘러봐도 더 띵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면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래서 B의 1 2 3은 두 문장 분리해주세요 관계사에서 여러가지 규칙들이 찌질하고 짜잘하고 뭐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궁극기는 뭐냐 관계사 문법의 궁극기는 두 문장 분리해보고 검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커피 한 잔이다 나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 생각 중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음 잠깐만 자 여기에 시의 1 2 3 중에 하나는 그대로 놔두면 문법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몇 번일 것 같아 그대로 놔두면 문법 주소가 아니고 다른 문법 주소로 바뀌어야 돼요 이 분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줘야 되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고쳐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couldn't understand 가 아니고 I could understand 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한 것은 나를 행복하겠다 나는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을 듣지 않았다 시제 챙기면서 장문해 보시고요 자 55도 이번에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 했고요 56도 이번에 1학기 시험 범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관계사 문법에 거의 막 빠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내바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